위대한 성자는 전제는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실로 윤회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으로 윤회에는 그것의 앞이나 뒤라는 것은 없다 무릇 시작과 끝이 없는 것에 어떻게 중간이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는 앞과 뒤 그리고 동시라고 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출생이 앞에 있고 그리고 노사가 뒤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노사가 없는 생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은 불사인 것이 생겨나고 말 것이다 합장 푸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민이 군 제대 무사히 잘 맞춰서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찬민이는 우리 송광사 아들입니다 인사 한번 해 이렇게 해도 인사를 안 하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어느 때 제자들한테 무시무종이다 무시 어떤 것의 시작이라는 게 없고 무종 끝이라는 게 없는 거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비구들이요 윤회한다고 하는 것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나 후제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교단에서 많은 장로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후 무려 45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왕설레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왕설레하게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 한 450년 후에 나가르주나 용수가 윤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금방 읽어드린 내용으로 정리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윤회에 관한 것은 불교에서는 이것이 표준이 됩니다 이것이 표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위대한 성자는 전제는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실로 윤회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으로 윤회에는 그것의 앞이나 뒤라는 것은 없다 무릇 시작과 끝이 없는 것에 어떻게 중간이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는 앞과 뒤와 그리고 동시라고 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출생이 앞에 있고 뒤에 노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노사가 없는 생이 존재할 것이다 불쌍인 것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10월 의료가족법회인데요 지난주가 의료가족법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중에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일주일 미뤄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수원 경기지역에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금산사에서 한 청년회 전국대회에 참석했다가 우리 송광사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어나서 어디에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같이 하게 돼서 일회 목표를 같이 하게 돼서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금방 나가르주나가 윤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 글이 불교가 불교권에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삶을 조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죽어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때는 이것이 표준이 된다고 아시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계손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생이 앞에 있고 노사가 뒤에 있다면 흔히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기 쉽죠 태어남이 앞에 있고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국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셔 가만히 성찰해 보세요 어떻게 생이 앞에 있으려면 출생이 앞에 있으려면 출생을 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언가는 사라졌어야 출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이 있게 되는 전제에는 그 바로 앞에는 노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사가 있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또 생이 있어야 돼요 생이 있으려면 그 앞에 또 노사가 있어야 돼요 무한 소급이 되는 거예요 무한 소급이 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앞이다 뒤다라고 얘기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인생을 혹시 삶을 불교적인 내용으로 해서 조망을 하게 될 때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에 서재를 정리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예전에 사미 시절에 아니면 학인 시절에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 발표장에서 글을 읽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려서 읽었던 책에 뭐라고 메모해 놓은 것 그런 것들 한 줄 한 줄 읽는 재미도 아주 대단히 커요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 어려서 읽던 책이 있으면 그거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한 줄 두 줄 메모해 놓은 것들 읽어보면 아주 정말 기쁩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글을 이 근간에 읽었던 글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삶을 조망하는 데 아주 불교권에서 제공해 주는 일화로 아주 으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수행자가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숲속을 거닐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고 원래 자리로 찾아가려고 헤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길을 잃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저녁이 됐는데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짐승들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수행자는 초조해졌겠죠 일정하게 겁도 났을 거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샜는데 날이 새서 자기도 뜬 눈으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일어나서 사방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니 웬걸 미친 코끼리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미친 코끼리가 여러분 코끼리가 대단히 폭력적이라는 것은 아시죠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코끼리가 길들여진 코끼리는 그렇지 않은데 코끼리는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미친 코끼리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던지 허겁지겁 도방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보리수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 보리수나무에 올라가서 숨으면 코끼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보리수나무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보리수나무가 하도 커서 어디를 잡고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리수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보드가야에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보리수나무만큼 컸던가 봐 그 보리수나무도 너무 커서 원형이 돼야 그 나무를 잡고 올라갈 건데 나무가 너무 커서 잡을 데도 없잖아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보리수나무 옆에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작은 우물이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라 그 우물로 대뜸 뛰어들었습니다 대뜸 뛰어들면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덩굴이 하나 있어서 그 덩굴을 잡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밑에는 살모사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덩굴 하나를 붙잡고 성당 코끼리를 미친 코끼리를 피해서 어디로 피신을 해보려고 우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밑에는 우물이 다 말랐고 마른 우물에 살모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웬걸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어요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가득 오른 전갈 이런 것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위를 쳐다봤어요 앞을 쌓아 그 덩굴을 쥐가 흰지 검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쥐마저 도와주질 않아 성당 코끼리가 다가왔어요 성당 코끼리가 다가와서 이렇게 보니까 보리수나무가 있으니까 그 보리수나무에 가서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보리수나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렸어요 보리수나무를 무너뜨리니까 보리수나무에 있던 벌집이 또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평온하게 보리수나무에 집 짓고 있던 벌들이 왕창 나와가지고 이상한 수행자를 또 이리저리 다 쏘고 해서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나무에서 그 꿀집 일부가 남아있던 그 나무에서 꿀이 한 방울 이마에 톡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잠깐 망각하고 아, 이 꿀이 지금 빨리 흘러내려서 내 입술로 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꿀을, 이마에 떨어진 그 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떨어진 그 꿀을, 그 달콤한 꿀을 먹어볼 여량으로 그 꿀이 빨리 흘러내려서 자기 입술, 혀가 닿는 곳에 도착하기를, 도달하기를 그 수행자가, 명색이 수행자라는 사람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꿀이 입술 근처로 왔어요 혀로 그거를 싹 핥아먹었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찬민이 한번 해봐 맛있어요? 맛있어요? 수행자가 자기가 처한 현실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마에 떨어져서 자기 입술에 닿은 달콤한 꿀에 취해서 자기가 진태양란의 아주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잠깐 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내가 요 근간에 읽은 책에 있더라고 내가 그때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능음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능음경 능음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인용됐겠죠 여기저기에서 능음경에도 있는 나는 능음경에 이 이야기가 있어서 읽었는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 재미있고 나에게 교훈적인 것을 시사해 주는 너무 좋은 얘기여서 거기다가 당구장 마크를 몇 개 해놨어요 내가 당구장 마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책에다 당구장 마크들 많이 하죠? 당구장 마크를 여러 개 해놨더라고 필요하니까 언제든지 읽어보고 다시 한번 활용해라고 당구장 마크를 그렇게 해놓은 거지 거기 옆에다 뭐라고 막 글도 뭐라고 뭐라고 써놨어요 연필로 써놔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뭐라고 뭐라고 써놨어요 아까 나가르준아가 유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다고 해서 내가 소개해드렸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삶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비록 온전히 정토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여러분들 고마워하셔야 돼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삶을 조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 연밭의 연으로 태어났다고 해봐요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함경북도 북천군에서 태어났다고 해봐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파지겠죠? 생각하기도 싫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고마운 마음 가슴속에 안고 갖고 살아야죠 사람이 우리가 지금 유기체잖아요 유기체 그렇죠?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성분을 가진 것이 어떻게 물하고 만나서 또 햇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탄소라고 하는 것이 변형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생명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형이 일어나고 하다가 생명체가 일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옆에 있는 연밭의 연이나 저기 입구에 있는 우리 삽살개나 전부 다 우리 근원은 모르겠어요 유기체 뭐 그런 덩어리였죠? 그런 덩어리였어요 그런 덩어리가 운 좋게 운 좋게 정말 변해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됐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살만한 땅에 또 태어났고요 살만한 땅에 건강하게 태어났고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좋은 집에 좋은 가족들하고 또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난 거 다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인데 그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사냐 그게 아니잖아 중간에 또 잊어먹고 그렇죠? 잊어먹어버려 잊어먹어버려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미워 죽겠는데 이러면서 잊어먹어버려 그러니까 아까 능음경에 있는 그 수행자의 이야기 이거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도 정말 충분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사는 우리 인생인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자신의 상태를 잊어버려 망각해버려 망각해버려 그러고서 끊음치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미워해 그런 자신의 상태를 비유해서 그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신을 직시해 보라는 거예요 직시해 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마음 악한 의도 악한 경계 이런 것을 갖지 말고 거기에서 매몰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말이지 허망하게 시간 보내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일요법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아껴 가면서 애써서 정진하고 애써서 탐구하고 애써서 선행하고 애써서 해야 돼요 애써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는 거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애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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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고통스럽더라도 애써서 그걸 해야 돼요 불교가 뭐냐 불교가 뭔가 불교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떤 그런 전통들을 이어서 계속 축적되어 온 그런 전통이 불교겠죠 불교가 한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것도 아니고 한 지역의 전통도 아니고 땅도 수도 없이 넓고 어마어마시하게 넓고 그와 관련돼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놓고 해석하고 이래 해놓은 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불교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다 합의합니다 뭔가 불선의 의도를 일으키지 말고 선법의 의도를 일으켜서 살아라 그게 불교입니다 불선의 의도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지 못한 겁니다 팔정도가 아닌 것 중도가 아닌 것이 불선입니다 불선 불선이 아니고 선법의 의도 중도에 합당한 의도 조화에 딱 들어맞는 의도 그런 의도를 일으켜서 살아라 선법의 의도를 일으켜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의 길이고 해탈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고 열반의 길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선법의 의도를 갖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법의 의도를 갖고 살아라 선법의 의도입니다 의도 의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일으켜야 그게 나의 작용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일으킬 때 선법의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라는 거예요 중도에 맞는 팔정도에 맞는 의도를 일으키라 그것이 해탈의 길이라는 거예요 해탈의 길 해탈이 뭡니까? 자유이잖아요 자유가 뭐예요? 뭔가에 구속되지 않은 거잖아요 구속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조화롭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열반의 길을 가는 길은 선법의 의도로 사는 길이라는 것에 모든 불교는 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살아요 아까 등엄경에서 했었던 그 수행자 같이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살면서 억지 주장하고 허황된 주장을 하고 허황된 꿈을 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동한가가 되는데 내가 송광사 온 지 11년이 됐습니다 많이 됐죠? 전라도 말로 몸서리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11년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한 한 달 정도 산 것 같아요 한 달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11개월은 더 살아야 11년 살아요 11년 됐는데 제가 송광사 주지 2년 임기를 마치고 내가 선언 안거를 하러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회주 스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내가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그대로 송광사에 눌러 앉았어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또 뭐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회주 스님도 건강도 좋아지셨고 또 다행히 또 겨울에는 별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송광사에서 우리 동한가 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백산장학회 장학금 지급하는 일이 제일 급합니다 어제 정확히 이사회도 해서 다 원칙도 정하고 했으니까 그대로 종무소에서 추진해 가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니까 그거 하나만 잘 해주시면 제가 안거 갔다 와도 큰 허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겨울에 안거를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아까 능음경에 있던 수행자 같은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산 것이 너무나도 참 행운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정말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지내야 되겠고 이런 생각하면서 매 순간이 전부 다 선법의 의도로 여러분의 작용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시간이 여러분의 나날이 열반의 시간이고 열반의 날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교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해제하면 다시 여러분들을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죠 아멘 고맙습니다.